후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! 저는요 내 모든 걸 너한테 걸겠다 말 그대로 올인 올인하겠다 너한테는 굉장히 저희 몬스타엑스가 저돌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비트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멜로디가 굉장히 사정적인 게 인상 깊은 그런 곡입니다 걸어충과 심쿵춤과 나이 뒤태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뒤태춤? 난 내게 다 걸어 내 좀 내 모든 걸 다 얼른 너를 가질 수 있다면 나 너때 나은 내 거짓말이 아냐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나의 나의 마을 내 내 너의 내 나의 1위를 한다면 제가 걸어서 숙소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V LIVE V LIVE를 하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에 이름을 건 현수나들 걸고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앨범 걸어 세 번째인 만큼 더 성장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릴 준비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 저희가 앞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모습을 2.5보다 안에 좀 많이 담아서 저희만의 몬스타엑스가 색깔이 완성되는 걸 앞으로 쭉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안에 있는 콘텐츠들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그런 거는 계속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